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소개 드린 2층 모델홈에 이어 같은 커뮤니티의 모델홈 자체를 판매하는 유일하게 남은 1층 단층 형태의 집을 소개 드립니다. 더욱 이 3개의 자동차를 넣을 수 있는 그라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추천드립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새로운 집들의 3car garage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답니다. 바로 클로징이 가능한 형태로 모델홈의 기존 인텔리어 가구와 장식들을 빼고 지금 마무리 터치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. 이 모델홈은 총 2,218 스쿨피트의 단층집으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랜이 있는 형태라 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랏 사이즈도 7,735 스쿨피트여서 요즘 세집단지에 4,000 스쿨피트 대의 땅보다 넉넉한 사이즈라 그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. 또한 나스터베드룸과 나머지 방 2개가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. 거실에서 뒷마당을 나가는 공간도 해를 막을 수 있도록 처리가 이미 잘 되어 있어서 입주하여 내부 인테리어만 꾸미시면 됩니다. 더욱이 영상에서 보시듯 매우 집안이 밝고 해가 잘 드는 집입니다. 단층집은 해가 잘 들어야 좋다는 건 아시죠? 이 물건은 모델홈을 판매하는 것이기에 구입을 원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셔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저를 통해 구입하실 경우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. 구조가 차고에서 들어와서 바로 세탁실, 그리고 마스터브룸의 옷장 그리고 화장실과 연결되는 실용적인 구조입니다. 이 단지는 주변의 세인트 로즈라는 핸더슨의 대표길과 가깝고 고속도로 I-15 진입도 용이합니다. 핸더슨 코스트코, 웨이터 스탯커러, 기타 대기업들과 브랜드 상점들이 계속 입점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과 렌트에 대한 수요의 잠재력이 큽니다. 따라서 직접 거주하시기에도 렌트를 주시기에도 좋은 집입니다. 참고로 새 집들은 부족한 레이블과 자재로 인하여 완공 기간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베스먼트로 이용하시기에 제약이 있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기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은 기회입니다. 구입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. 1개 남은 핸더슨의 단층 모델홈입니다. 가격은 직접 전화로 문의주세요. 제 연락처는 702-624-8185입니다. 지금까지 2022년 1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